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찬 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야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알맞아 그날 밤에 학교에서 음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차졌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찬한 겨울 루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못 따서는 내 한새벽인 귤 그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뒤 밤때 생각이 나네 아멘